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주에 축적변경에 대해서, 물론 올해 축적변경 시험 문제가 한 3문제씩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축적변경이 거의 10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조금 어려워서 기본일원 할 때 설명드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쭉 건너뛰어서 지적정리 파트를 공부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1페이지입니다. 자, 지적공부 정리, 그래서 그 제목을 가만히 보면 정리라고 얘기를 해놨죠? 정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토지이동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갑이라는 사람이 답이라는 자기 땅에다가,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답이라는 자기 땅에다가, 뭐 했어요? 이렇게 집을 줬어요. 집을 짓게 되면 집 줬죠? 자, 그러면, 자, 뭔가 달라졌죠? 이걸 우리가 토지의 이동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제목이 뭐라고? 토지의 뭐라고? 토지의 이동이에요. 자, 이동이라는 것은 이자가 달라지 이자고 움직일 동자예요. 달라졌다. 그 얘기입니다. 달라졌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어디에? 자, 이 공부상의 행정구역 소재, 예컨대 충청남도 연기군이 세종시가 되면 행정구역 소재가 바뀌죠? 뭐 땅번호도 바뀔 수 있고. 자, 연기군일 때는 농촌인데, 도시가 되니까 땅값이 오를 수 있죠? 면적도 달라지겠죠? 왜? 자,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상의 땅값이 쌀 때는 뭐예요? 1제곱미터까지 등록하는데, 땅값이 비싸지면 0.1제곱미터까지 등록하니까, 면적도 달라지고, 이게 토지 이동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생긴 걸 고치겠죠? 그걸 정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를 한번, 여러분 거기 101페이지 의의를 한번, 자, 참고삼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있는 토지표시사항인 소재, 지번, 지목, 면적경계, 좌표 등. 방금 얘기했죠? 자, 이렇게 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에다 뭐예요? 집찍이 되면 당연히 뭐예요? 지목이 바뀌죠? 이런 식으로. 소재가 바뀌든 지목이 바뀌든, 이런 식으로 토지 이동이 생겼으면, 자, 인해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뭐하는 거이고? 일치하고. 일치하기 위해서 또는 소유권의 변경사항에 의한 등기부와 대장의 소유자 표시를 뭐하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거나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정리한다. 그랬죠? 한마디로 뭐예요? 그 내용을, 자, 국가가, 국가가 등기부하고 대장을 두 개를 만들어놨으니까, 이 내용을 소유권이 바뀌었으면 등기소에서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보내주니까, 보내줘서 뭐예요? 일치시키고. 자,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자, 이 등기부와 대장을 두 개 만들어서 이걸 뭐하기 위해서? 일치시키고 해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 이 책 제목이 뭐예요? 책 제목이 이렇게, 자, 부동산 공시법, 공시법이라서 있죠? 공시법, 공시법이라서 있죠? 공시법. 공시가 뭐라 했어요? 공적장보를 두 개 만들어서 널리 공공대국, 널리 사양 사람들한테 보여주는데,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자, 뭐예요? 공인중개사는 뭐하고 뭐하는 부동산, 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 중개할 때, 이 토지 등기부, 자, 토지 등기부, 그 다음에 뭐예요? 토지 대장, 이런 식으로 등기부와 대장을 서로 봐야 되니까, 자, 방금 여러분 읽은 대로, 자, 표시사항을, 자, 답에서 대로 바꿔놓고 등기소로 고치라고 보내줘야 되고, 촉탁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 어? 그래서 이 정리하실 때, 그 파트를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동이 생겼으니까 이동을 뭐한다는 얘기예요? 지적을 뭐한다? 지적을 정리를 한다. 이게 정리한다. 자, 그러면 지적을 정리하는데, 우리가 정리해는, 자, 기본적으로 한 네 가지 뭐예요? 네 가지 파트로 구분됐어요. 네 가지 파트가 뭐냐 하게 되면, 첫 번째, 소유자 정리예요. 소유자 정리다. 이게 소유자 정리. 자, 이렇게 소유자 정리다. 두 번째, 자, 어디에 처음부터 원래 답인데, 원래 답인데, 자, 답인데, 논인데, 전이라고, 전이라고 잘못 등록했다니.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했으니까. 고치는 것도 고치니까, 이 공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공부상에, 만약에 대장이 있을 때, 이 땅이 뭐예요? 이 땅이 원래 답인데, 뭐예요? 답인데, 전이라고 잘못 등록했으니까, 고쳐야 될 거네요. 이걸 뭐예요? 이걸, 전을 뭐라고, 답으로. 그러니까 이 공부상에, 이것도 고치는 것도, 전에서 답으로 바뀐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등록사항을 정정했다,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등록, 등록사항 정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정정이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자, 등록사항을 공부할 때, 또 언급을 했지만, 여기도, 자, 내용이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오냐 하게 되면, 자, 분명히, 자, 소관청은 세금을, 재산세라는 세금을 걷어요. 세금을 걷는데, 정확하게 걷기를 원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답에다가, 몰래 집주어 놓고, 그냥 답으로 세금 내면 안 되니까. 자, 소관청이, 토지 이동이 생겼는지,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어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자, 국가가 집권한다, 아니게요. 그래서, 집권해서, 자, 소유자한테, 그 내용을, 지적을 정리 후에, 이렇게, 지적을 뭐 한 다음에, 지적을 정리, 이렇게 정리 후에, 내용을 뭐 해줘야 돼요? 통제해준다, 아니게, 통제, 통제해줘요. 한마디로 뭐냐면, 당신들이, 국가에 세금을 제대로 내야 되는데, 아, 왜 논에다가, 몰래 집주어 놓고, 뭐예요? 그냥 논으로, 답으로 세금 내느냐? 자, 그래서, 당신들이 신청 안 했으니까, 자, 뭐 해야겠다는, 이게, 직권으로, 직권으로 조사해서, 우리가, 뭐예요? 세금을 제대로 거두니까, 자, 그렇게, 이제, 답을 대로 바꿨다, 그 내용을 알아달라, 라고, 뭐예요? 통제해준다, 아니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자, 여기, 내용을 여러분, 이제, 의회에서 읽었지만, 등기부하고, 대장하고, 두 개가 있으니까, 등기부는, 사법부, 법원은, 자, 우리가 상권분립이 있죠, 상권분립, 자,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는데, 자, 어디에서, 자, 이, 사법부하고, 행정부하고, 두 개를 놓고, 소유권은, 사법부, 법원에서 관리하고, 이, 세금 걷는 거, 토지표의사항, 왜? 어, 지목을 제대로 관리해서, 논보다는, 뭐예요? 자, 대보다, 대에서, 뭐예요? 세금 걷는 게 더 정확하니까, 이렇게, 뭐예요? 토지표의사항은, 행정청에서 관리하니까, 두 개를 나눠 놨으니까, 등기소에서는, 소유권이 바뀌면 보내주고, 표의사항은, 뭐예요? 표제보고치라고 보내주고, 촉탁하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촉탁. 그래서, 이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용어가 그 얘기예요, 촉탁이라는 것은, 부탁할 촉, 부탁할 탁이에요, 부탁할 촉, 부탁할 탁. 그래서, 모든 등기소에서, 다른 국가기관이 등기소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자, 개인이, 국민이 신청한다는 것은, 등기 신청한다고 표현하지만, 다른 국가기관은 신청한다는 편이 아니라, 같은, 같은 레벨의 같은 국가기관이니까, 등기를 부탁한다, 부탁이라는 단어는, 자, 일반인도 쓸 수 있으니까, 법정용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한자입니다, 한자, 법률용어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촉탁이라고 표현합니다, 촉탁. 야, 아직도 등기부는, 갚구나 울고, 막 그러잖아요, 표제부, 갚고 울고 그러잖아요, 갚고 울고. 그 옛날, 뭐예요? 옛날 일본 쪽파리님들이, 용어가 좀 그러네?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옛날 일본식 때 쓰던 말들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적인 사항에, 1920년도, 30년대에는, 1번, 2번, 1, 2, 3, 4, 5, 6, 이런 아라비아 숫자가 많이 쓰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불병정, 무기경정, 자, 이렇게 가불병정, 자, 무기경정, 이런 식으로, 자, 그 순서를 딸때, 그렇게, 갚굴구, 그래서 갚굴구라고 해요. 지금은, 지금 만들었으면, 어, 지금 1929 이렇게 할 텐데, 그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용어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예요, 법적 용어를. 촉탁이란 표는, 부탁할 촉, 부탁할 탁, 그래서 탁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촉자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탁자 생각하면, 촉탁, 탁탁 부탁한다, 등기를 부탁한다,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자, 올해도 뭐예요? 올해도, 이 중에서, 작년에 나왔으면, 소유자 정리에서, 이 소유자 정리에서 신규등록이 나왔어요. 신규등록이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신규등록은, 최초로 대장을 만드는 거니까, 최초로 대장을 만드는 거니까, 누가 조사해야 돼요? 소관청이 조사 등록합니다. 그래서, 신규등록은, 소관청이 직접 직권 조사 등록한다. 그래서, 가로집어 놓기 문제 나왔으니까, 일단, 자, 소유자 정리에서, 여러분 거기, 그래서 일단, 그, 넘겨보시면, 응, 넘겨보시면, 자, 일단, 우리가 103페이지에 보시면, 이, 사항 가려서 한번, 소관청이 조사 등록, 우리가 등록사항 중에, 첫 번째, 그거 배웠어요.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라고,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자, 기억을 한번 다시, 자, 앞에서 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접경계, 자표는, 토지이동이 있을 때, 그거 출시세요. 토지이동, 응, 토지이동, 그래서, 뭐가, 토지이동이라는 단어가 생기죠? 이렇게 한마디로, 토지이동이 생겼어요. 자, 소유자가 자기 땅에다, 논에다가, 뭐예요? 집 졌어요. 토지를 분할해서, 면적이 바뀌고, 경계가 새로 정하고, 응, 토지가 바다가 됐어요. 이렇게 토지이동이 생기면,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랬죠? 이렇게 토지이동이 생기면, 뭐예요? 누가, 소유자가 뭐하고, 신청을 해야 돼, 신청. 소유자 신청하고, 누가 받아요? 지적, 지적소관청이 받아요. 지적소관청이, 소관청이 소관하는, 뭐예요? 행정청이다, 이게 소관하는. 그런데 우리가, 공간정보구청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자, 파트가 다섯 개라 그랬죠? 측량으로 따지면, 기본, 수로, 측량, 일반 뭐예요? 일반 측량, 공공측량, 지적측량. 그래서 지적만 우리가 시험법이니까. 앞에 소관청도, 뭐라고, 지적, 지적에 관한 소관, 지적을 소관해서 관리하는 청이다, 그래서, 지적소관청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수업시간에는, 우리는 파트가, 지적에 대한 파트니까, 그냥 소관청, 소관청 얘기할 거예요. 빨리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제 글자를 줄여 쓰기 좋아하니까, 수업시간에도 줄여서 얘기할 겁니다. 소관청, 소관청.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소관청이 신청하는데, 만약에 소유자가 뭐하지 않았어요? 신청하지 아니했어요. 신청하지 아니하죠? 자, 이렇게 신청하지 않으면, 당연히 뭐예요? 아, 노래다 세금 받는 것보다? 자, 어디에 대해서, 대서 세금 받는 게 나니까, 직권으로 뭐해 줘야 돼요? 직접 조사해야 되겠죠? 직권 얘기해, 직권. 직권 조사 등록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결정한다. 그래서 다만, 보세요, 책, 103페이지. 다만, 신청이 없으면 뭐한다고? 소관청이 뭐예요? 직권 자고, 신청이 없으면 줄치시고. 그 다음에, 직권, 그래서. 자, 이것도 이제 가로지 보는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봐 두셔야 돼요. 중요하니까, 봐 두셔야 돼요. 거기에서 1번에 별표하시고, 봅니다. 별표하시고. 넘기세요. 자, 그래서 우리 104페이지, 우리 올해 시험에 나온 게 그거죠? 니은번에 뭐예요? 니은번에? 거기 시험에 나온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은번에. 위의 경우, 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를 결정할 때 토지 이동 계획을 뭐예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그 다음에, 이 경우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거기 시군구별로, 시군구별, 동그라미 시군, 시군구별로 수립하대. 시군구. 자, 그 다음에 부디기한 사회가 했을 때는 은면동별, 동그라미 시군, 그게 시험에 나왔죠, 올해? 시군구별로 수립하대, 은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지조소관청이 직권, 지조소관청, 소관청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소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소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장이죠? 시장, 군수, 구청장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자, 예컨대 만약에 서울특별시가 있으면 서울특별시에는 이 뭐예요? 자, 서울특별시는 시장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요? 구가 있으니까 구청장이 있어요, 구청장. 이 구청장은 자치구입니다, 자치구. 그런데, 우리가 1기 신도시, 행정고역 명칭으로는 뭐예요? 고양시지만, 도시개발사업 명칭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거 일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양시는 이 고양시장도 있어요, 그런데 자, 동구, 소구, 이렇게 구청장이 있어요, 구청장. 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비자치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적에서는 소관청이 얘기할 때 자치구, 비자치구 따지진 않아요. 그냥, 자, 구청장이 있으면 구청장이 그냥 소관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고양시 옆에 파주라는 데가 있어요. 자, 파주시장이 있어요. 여기는 뭐예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없어요? 구청장이 없어요. 구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청장이 없으면 누가? 시장이 소관청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관청이 관리하니까 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 얘기니까 한마디로 시군구예요, 시군구. 그러니까 이런 토지이동 현황, 토지에 자, 자기 관리하는 이 자기 관내의 이 토지에 대해서 자, 달라졌는지 이동이 생겼는지 자, 현재 상황을 왜? 토지 소유자가 뭐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아니하면은 소관청이 뭐해야 되니까? 직권으로 조사해서 등록해야 되니까 자기 관내의 토지가 달라졌는지 현재 상황을 조사는 뭐예요? 조사는 이 계획을 뭐한다는 게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 자, 누가 하니까 직권으로 하니까 소관청이 하니까 자, 당연히 뭐예요?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디기한 경우는 이 시군구보다 작은 게니 뭐라고? 읍면동이다 그 얘기입니다. 읍면동 자, 그렇게 이해 보지 않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넘겨 보시면 자, 106페이지 거기 2번 신규 등록 얘기 나오죠? 신규 등록 얘기입니다. 신규 등록 자, 그래서 이 신규 등록은 우리가 시험에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신규 등록 꼭 뭐예요?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을 여러분 자, 신규 등록은 새로이 등기부를 만드는 거니까 등기부를 최초로 만드는 거니까 최초로 대장을 만들 때 누가 조사한다고 소관청이 신규 등록 신규 등록 자, 이렇게 신규 등록 자, 이렇게 신규 등록 신규 등록 자, 최초로 대장을 만드니까 소유자는 자, 소유자는 누가 소관청이 소관청이 뭐예요? 소 관청이 뭐예요? 직접 직권 등록합니다 신규 등록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신규 등록 소유자는 신규 등록 소유자는 소관청 신규 등록 소유자는 소관청 신규 등록 소유자는 소관청 그죠? 그래서 일단 앞에 뭐예요? 신규 등록 자, 소유자 누구? 소관청이다 신규 등록 소유자는 소관청 신규 등록 소유자는 소관청 소관청 신규 등록 소유자는 소관청이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시시시 시읏시읏시읏 신규 등록 소유자 자, 이게 시험 문제의 올해 답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는 해 주시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105페이지에 다시 105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의 표시 정리 그래서 쌍가리 1번 관할 등기소에 관할 등기소에 등기필 통제의 한 정리 있죠? 그거를 한 번 여러분 이제 올해는 이제 그걸 보셔야 돼요 왜? 자, 2000 작년에는 뭐예요? 시험이 나오는 게 신규 등록이니까 기본적이고 쌍가리 1번을 좀 별표를 해 두시고 그거를 한 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1번을 한 번 읽어 오시면 1번을 그 내용을 자, 기본과정을 공부하는 입문과정을 공부하는 거니까 이해만 좀 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자, 여러분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자, 1번 위에 소유권의 변경사항에 관한 등기완료 통제에서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기대되는 표시가 토지표시 있죠? 지적공부와 부합되지 않냐 할 때는 그 완료통제에 따라서 정리할 수 없다 그 뜻을 관할 등기에서 통제한다 자, 통제한다 아니게요 즉, 지적소관청의 등기소에 불법 통지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그 우위가 뭐냐 소유자 정리 그래서 거기 읽어볼게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세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필 정보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관세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자료로 정리한다 이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된 제도하에서 공시하는 내용이 일치하게 하는데 대장과 토지 등기부의 표시사항은 대장을 기초로 하지만 소유권은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을 일치시킨다 서 있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등기부와 대장을 일치해야 되니까 등기에서 소유권이 바뀌면 그래서 이렇게 표제부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갑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을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닛 1번에서 자 이 소유권이 갑에서 누구로 바뀐다 아니게요? 을로 바뀐다 아니게요? 그럼 내용은 뭐예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내용이 같아야 되니까 이 대장상 이 대장상 뭐예요?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었으니까 보내줘라 아니게요? 등기관료 통지를 해줘라 아니게요? 고치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완료 통지서 보내줘서 고치게 누구로 바꾸라고 을로 정리하라는 게 이렇게 을로 보내줘서 자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이 누가 이 지금 뭐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어디 자기 토지 답에다가 인허가 많아서 집을 줬어요 집을 줬어요 집을 줬어 자 집을 줬어 당연히 뭐예요? 뭐가 됐어요? 자 이 답을 대로 고쳤어요 왜? 토지 등이 생겼으니까 소지가 신청했죠? 그러면 당연히 소관청이 촉사할 거라 생각하고 갑은 바쁜 나머지 갑과 을이 뭐예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소유권 잊었는기를 신청했다 그 얘기해 지금 그러면 원래 원칙적으로 원래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자 원칙적으로 자 이렇게 소유권 잊었는기 신청할 때 이 소유권 잊었는기 이 신청서 있죠? 이 소유권 잊었는기 신청서에는 이 대장 등본을 첨부하니까 이 대장 등본은 대로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 등계소에서 이 표제부는 뭐로 되어 있으니까 이 표제부는 1번에서 이 답으로 되어 있으니까 서로 불일치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법 29조 각하 사이에 이거 등기 받지 말라고 정해놨어요 그때 등기 받지 말라고 실수로 받았어요 이렇게 실수로 받았다 예전 등기를 받아서 이 등기 완료 통지를 보내주니 왜 우리 표시가 된대 니네가 답이냐 이거 등기 못 받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우리가 방금 거기 105페이지에 그 쌍가리 일본의 1번 그걸 다시 한번 보시면 사실 읽어볼게요 왜 소유권 변동에 관한 등기 완료 통지에서 소유자 정리를 하는데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고 보내와서 이걸 정리하려고 했더니 완료 통지서를 받아봤더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받아봤더니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기대된 표시가 지적공부가 부하지 않더라 등기부는 답으로 됐는데 우리는 대로 됐는데 이게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다 그 얘기해 지금 일치하지 않다 부합하지 않을 때는 그 완료 통지에 따라서 공부를 정리할 수 없다 니네가 보낸 완료 통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을로 바뀌었다고 이걸 정리하지 못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지문이 그대로 시험문제 나오면서 딱 한 글자만 고쳐요 없다를 뭐라고 있다라고 고친다 그건 이제 틀린다 아니게요 그 글자를 잘 보라 아니게요 없다 공부 정리 못하겠다 그래서 거기 그 뜻을 관할 등기에서 통제한다 아니게요 반대로 우리가 된대 니네가 왜 이 등기를 받았냐 아니게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도 이거 소유권이 을로 바뀌었다고 못해줄 테니까 니네가 뭐부터 고쳐라 아니게니까 이 답을 대로 고쳐라 그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번에 등기관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거기 위에 불법 통제를 받을 경우에 1개월 이내 명의자한테 명의자한테 뭐에요 니 을 을아 너 나와서 여기 뭐하라 니게니까 2번 답을 대로 고쳐라 니게요 니가 뭐하지 않으면 안 고치며 1개월 이내 안 하면 자 뭐에요 직권으로 뭐에요 부동산 표시 변경을 해서 보내주겠다 그 얘기에요 어 이해하셨죠 어 그래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위에 2에 등기할 때는 등기관이 직체 없이 사실을 지적소관청이라 소유자한테 알려야 되는데 다만 등기명인이 몇 사람 이상일 때는 두 사람 이상일 때는 한 사람한테면 통제하면 된다 전원한테 전원한테 직권을 모르니까 당신이 안 해갖고 국가 직권했다 내용을 알아달라 어 그래 보내주는데 굳이 뭐에요 명의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는 공유부동산일 때는 어 만약에 합의라 하면 어 여러 사람일 때는 한 사람한테 알려주면 된다 왜 그 한 사람한테 알려주면 자 그 내용을 뭐에요 궁금하니까 다 알려준다 아니게요 굳이 전원한테 다 종이 다 써가면서 전원한테 알려줄 필요 없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오면 뭐로 나와요 전원한테 알려준다 그럼 틀린다 한 사람만 달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정리해 두자 자 뭐라고 이렇게 말 이렇게 일치해야지만 소유권을 정리해 주겠다 그래서 등기완료 통제를 보내야 하는데 표시사항이 서로 일치하면 일치하면 뭐에요 그냥 정리하면 되는데 일치하지 않으면 절대 뭐에요 정리 못하겠다 없다 있다 하면 틀린다 그렇게 일단 이해해 두자 자 자 넘겨보시면 등록사항의 정정 이렇게 나오죠 어 그래요 등록사항의 정정 그래서 자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게 거기 백실페지 직권사항 정정 중에서 그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그 일단 그 오늘은 입문과정이니까 2번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이해만 좀 해봅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지적도미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에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가 있죠 어 이건 절대 소유자가 뭐 하면 안 돼요 소유자가 신청하면 신청하지 말고 소관청이 뭐에요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 말을 또 그렇게 하면 또 오해하실 것 같다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 소유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직권도 가능한데 반대로 해석하면 이런 얘기에요 만약에 면적에 증감이 있으면 절대 직권 못하고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어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 토지가 하나 있는데 공부에 등록할 때 도면상에 등록할 때 이렇게 위치가 잘못된 거에요 위치가 이렇게 위치가 잘못돼서 자 이것을 뭐에요 위치만 바꿨어요 위치만 위치만 바꿨으니까 면적이 증감이 없죠 면적이 증감이 없으면 직권이 가난하다 아니게요 어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근데 만약에 뭐에요 인적 경계가 바뀌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인적 경계가 바뀌었다 이렇게 그러면 뭐에요 당연히 이게 이만큼의 이 사람의 입장에서면 면적이 이만큼 줄어든거죠 이렇게 면적이 직감이 있으면 면적이 증감이 있으면 이건 뭐에요 직권하면 안돼요 이건 소유자가 신청해서 고쳐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 방금 읽은 동그라미 이번에 면적의 증감이 없어야 된다 아니죠 왜 이렇게 크기는 똑같은데 위치만 정정하는거 요게 이제 직권 얘기에요 그런데 자 넘겨보시면 거기 108페이지에 뭐에요 108페이지에 그 2번에 소유자의 신청이한 정정 그랬죠 그래서 거기 쌍가리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계 변경에 그래서 거기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한 정정에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됐죠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됐죠 그래서 인접 토지의 경계가 거기 줄 쳐보세요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됐다 자 그랬을 때는 그 정정은 인접 소유자의 승낙서나 판결서에 의해서 신청이해야 된다 신청 그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한 정정 신청 동그라미 치고 뭐하면 안된다고 직권하면 안돼요 그래서 거기 쌍가리 2번 옆에다가 직권 X라고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놓자고 직권 X 직권하면 안된다 당사자가 신청해야지 직권하면 안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거기 110페이지에 그게 지적정리의 통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의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의를 자 보세요 110페이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고 또는 촉탁할 때는 당의 소유자에게 통제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요 아까 그 얘기에요 당의 소유자한테 통제한다 그랬어요 내용은 이해하시죠 왜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니까 국가가 뭐하겠다는 얘기에요 직권하겠다 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뭐에요 이런 식으로 토지 등 현황 조사 계약을 수립해서 자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뭐에요 직권으로 뭐하겠다는 얘기에요 직권으로 알려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거기 111페이지 거기 쌍가루 3번 지적공부의 정리 통지 절차 그래서 그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그러면 자 일단 그 내용의 의미는 그런 얘기에요 의미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이런 얘기에요 자 이렇게 이렇게 뭐에요 이렇게 자 이 의리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예컨대 의리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자 몰래 답에다가 집을 줬어요 근데 세금을 다 불어내고 싶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뭐에요 방금 얘기한 대로 소관총은 자기관내 토지에 대해서 이동이 생는지 장부들과 조사로 다니겠죠 조사로 다니다 보니까 어라 분명히 장부에는 뭐로 됐는데 답으로 됐는데 공무원 눈에 집이 눈에 들어오네 어허 이거 문제가 있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뭐에요 토지동 견황세계를 수립해서 아 걸리게 되면 이 이 직무에 집이 눈에 띄니까 답을 뭐로 고쳐요 대로 고치겠죠 그럼 이 사람은 내심 언제 9월달에 세금을 뭐로 내고 싶은데 답으로 내고 싶은데 대로 고쳤으니까 내용을 뭐 해줘야 돼요 이 사람한테 알려줘야 돼요 이게 바로 뭐에요 지적을 정리한 다음에 통지다 근데 이게 시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말 그대로 토지표시 부동산표시 부동산표시 변경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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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다 필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에요 등기부가 있다 그 얘기죠 거기 기억이 그 얘기에요 토지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등기부가 있다 등기부 했으니까 촉탁을 해서 이걸 대로 이제 바꾸죠 대로 바꾸니까 자 당연히 뭐에요 대로 바뀌었다고 등기소에서 뭐가 왔어요 등기 완료 뭐에요 완료 통지서를 보내주겠죠 이 통지서를 모아날부터 통지서를 접수받은 날 있죠 접수받을 통지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자 며칠이라고 거기 날짜 써있죠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거기 이제 시험 문제 있죠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온 거 보니까 올해는 나올 거 안한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별표하시고 날짜 보셔야 돼요 거기 15일 동그라미 치고 접수 그래서 접수가 15일인데 잘 보세요 자 접수 이제 15일이라는 게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기억이 나야 되니까 그 작년 시험에 축적 변경하려면 토지서의 3분의 동의 그 작년 시험에 나왔는데 자 수업시간에 제가 그렇게 가리켰어요 뭐라고 토지수의자 그러니까 토지수의자의 동의 받아야 돼 토지 뭐라고 토지수의자의 동의니까 동의를 받아야죠 가로 집어넣기 시험 문제 나왔죠 토지 두 글자죠 2 수의자 몇 글자에 3글자죠 그래서 3분의예요 자 토지수의자 그러니까 또 그것도 외울 때 그냥 토지수의자 이렇게 외우면 머릿속에 딱 안 들어와요 포인트를 줘야 돼 뭐라고 토지수의자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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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글자 토지수의자 이렇게 포인트를 줘야지 머리카락에 들어옵니다 토지수의자 토지수의자 이렇게 2 3 이런 식으로 접수하게 되면 접수니까 자 보세요 접수니까 접수할 때 이게 내려가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15일이다 수 수 일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15일 자 그러면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하지 않다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가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등기부가 없다 아니죠 그럼 어디에다가 이렇게 대장에다가 대장에 등록한 날 여기다 대 라고 고쳤을 거 아니에요 등록하게 되면 등록이죠 등록하게 되면 이게 며칠이에요 이게 바로 7일이에요 요거는 뭐예요 요걸 요게 7일이에요 요거를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와서 가로지보는 게 부채 나왔어요 등록이라는데 등록하면 7일이죠 7일 아 이거 능긴 게 7일이지 이걸 틀린 건 쉽게 얘기하면 그냥 대한민국에서 시험 보는 사람 중에서 그냥 혼자 틀렸다고 생각하십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혼자 틀린 거 대단하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접수 15일 등록 7일 그렇게 기억합니다 촉탁 중이에요 별표하시고 올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자 이게 올해 아 작년에 나와야 되는데 올해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 나와야 되니까 자 기억해 보세요 촉탁은 완료통기 보내주니까 이게 표시 바뀌죠 니네 고치라고 부탁하는 거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오늘은 여러분 이 시험 문제 나오면 촉탁 사유가 아닌 거 이렇게 나와요 촉탁 아닌 거 대표적인 답이 신규 등록이에요 이거를 해도 오늘은 이거를 해도 기억합니다 왜 신규 등록은 뭐가 없어요 등기부가 없어 고칠 게 없다 뭐가 없다고 등기부가 없으니까 뭐예요 고칠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111페이지에 등기 촉탁 그래서 자 의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적 정리로 토지 표시한 변경 등기를 촉탁할 필요가 있을 때는 소관청은 지척이 관할 등기에서의 등기를 뭐한다는 얘기예요 촉탁한다 촉탁한다 라고 쓰여 있죠 그래요 그 촉탁은 국가가 자기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쌍가립은 촉탁이 필요한 경우 그래서 그 1번에 거기 가로 읽고 뭐라 써 있어요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동그라미 쳐놨죠 그래 그거를 해주세요 오늘은 그걸 해도 기억합니다 뭐는 제외된다고 신규 등록은 제외된다 왜 고칠 게 없다 등기부가 없다 아니게 등기부 뭐가 없다고 등기부가 없으니까 고칠 게 없다 아니게 왜 최초로 뭘 만드는 거예요 대장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촉탁사유가 아닌 것 하면 답이 뭐라고 신규 등록이다 촉탁사유가 아닌 것 하면 답이 뭐라고 신규 등록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